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예 오늘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앞으로 볼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을 한번 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좀 살펴봤지만 6월 모의고사 국어와 영어는 쉽게 또 수학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제 9월 모의평가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상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아마 국어 비용과 영어의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이제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마 여러 여론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특히 이과의 수학 B형을 본 학생들 이 학생들 중에서 5등급 이하에 나온 학생들은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한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A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B형에 남을 것이냐를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시로 갔을 때는 국어와 영어와 탐구가 고르게 합쳐져서 평가되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가 자신 있으면 남는 거 괜찮고요. 그런데 국어영어 자신 없으면 빨리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국영수가 쉬워지면서 결국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탐구입니다. 특히 과학탐구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보통 30% 가까이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 같고요. 사회탐구도 그 비중은 과탐에 비해서 낮지만은 그래도 국영수가 쉬워진 상태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처럼 만점자가 좀 많이 나오게 쉽게 출제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점수를 바탕으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은 바로 이제 수시 계획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점수 이것이 이제 채점된 점수인데 이것을 이제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다면 하면 이런 가정하에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 어느 대학 어느 게 더 유리한 것인가를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9월 모의고사도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자신을 예측해보고 이번 9월에 접수하는 모의고사 수시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받은 성적표 점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입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였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